델타 서버 델타 서버 신을 쫓먹는 우자의 공모 아 이런곳을 4군들 가야되네 이야 여긴 또 어디야 우주 아닙니까 우주? 전내 공간 너무 우려먹기가 쩌는데 얼라 저기 뭔가 반짝인다 아이템 아 이번 목적도 똑같네 똑같애 야 너 인마 또 왔냐 지겹지도 않냐 아우라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지 우리 아우라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겠지 아우라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지 아우라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지 blows 아우라와 이야기한다 군성? 와깥다 건쇼 시 보턴 안에 코스모스가 아우라와 이야기한다 이번엔 코스모스냐 이번에는 이게 끝이 아닐꺼에요 분명히 끝난거 또 있을거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개같은 놈들 대체 여기 왜있어? 전혀 안올린대 배경이란 멧돼지 엄마가 있어 이노부타 이노부타 대 소 그리고 얘네들 만천 뒤로 가면 갈수록 세지네요 어 얘 날고있는데 좋아 선승필승 2 2 5 3 3 4 5 5 5 6 메이저지가 통굴가 되었다 잘 들어보니까 성우가 박로미가 아닌거 같은데 오 크리틱이 성공이야 하지만 죽지 않았다 날아간다 뉴 아 잠시만 아 잠시만 그만해 그만해 귀 꽉 찼어 어 설마 넷병기 아 이 자식이 넷병기 배웠나 넷병기 와아 넷병기 배웠어요 아 근데 뉴가 이미 끝났잖아 저기다가 넷병기 쓰면 끝나겠는데 끝나고 나면 하나 둘 셋 넷 뉴가 거의 뒤에 있어요 이거는 넷병기를 쓰지 말라는 신이 계시다 그냥 죽이자 그냥 죽이자 넷병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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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멧돼지 큰게 절대 한방에 안죽네 넷병기 너희들 말고 넷병기 넷병기가 또 없어 아무나 아 출리 출리 출리네 좋아 아 자 하나 둘 다 넷병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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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방에 죽여주림 14,000? 아냐 14,000이면 좀 안되는데 체력이 너무 많은데 절대 불가능 필살기를 쓰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 얘들아 제발 좀 어 맞아 너희들 있었지? 아 맞아 얘네들 있었죠 좋겠네 오케이 4만5천9 어떡한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냐. 야, 덤벼, 덤벼, 제발 좀 덤벼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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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게이같이 생겼어. 아우러, 아우러가 괴로워해. 신과 인간과 신과 인간과 악마와 신과 인간과 악마와 누구한테 주지. 護의 순유를, 아우, 아우,他們, 불과하면서 forefront. 아우 시작하자마자 그겁니까 내가 선호기자 야 이제 죽겠다 이거는 내가 정이다 승자만의 정이다 어 아 여깄네 여기 아군 전원의 이동력 2 증가 우리편 뒤에 있나 류 있고 아 코스머스 있고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아 쟤는 채워주자 죽겠다 아우 쟤는 채워주자 죽겠다 아우 쟤는 채워주자 죽겠다 아우 너무 많아 체력이 95,000 미쳤는가 어디있으면 시마 넘으겠네 비록이믄 있다 아우 주위의 쫄따는 죽을라 하죠 몇변개로 죽이고 이런 이 녀석을 다굴이다 다굴 시켜 아우 일부러 일부러 나 이 녀석 안 때렸는데 아 너 안 때렸어 이러면 안 돼 반대쪽으로 ㄷㄷ ㄷㄷ 반항 나는 어? ㄷㄷ 잘한다 로우 그림도 그림도 모두를 이럼도 한번 남았자 그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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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뜨 그림도 이게 끝입니까? 왜이렇게 썰렁해? 야무아 너무한거 아니야? 아무도 안죽었어 어우 쓸발 진짜 죽어 다 죽일거야 아스트랄 비전 아스트랄 비전 지난바 아스트랄 비전 아니 여기서 대기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빨리 전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... 봐주라놈 와... 어 설마 이거 안심 야야야 왜 이러죠? 얘들 아니 진짜로 봐주는 느낌이야 난 신난다 형님은 형님은 형님과 함께 온전히 형님은 형님은 내가 여행을 혼자 하니까 콤보가 잘 되네 여러 가지에서 하는것보다 혼자 하는 게 훨씬 잘 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차지를 배웠다. 차지? 차지라뇨. 야야. 빨리 해봐. 차지가 뭔지나 좀 알자. 지금 몇 턴 남았냐? 여기서 너무 오래 끄는데. 우리 가야 될 것 같은데요. 이건데. 기가 50% 이하일 때 확률 50% 확률로 기가 10% 회복 맞나요? 오토네 오토. 오 그래? 야. 몇 명 저... 가자 가자. 빠져. 전부 여기 있지 말고. 빨리 가야돼. 10% 남았습니다. 일부러. 、,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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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뷰로 좀 고맙겠습니다. 아, 스펀이죠. 스펀입니다. 상관이 없지. 진짜 안 죽는다. 너 탱킹이 왕이구나. 탱킹이 왕이야 왕. 탱킹이 왕이 동일하게 만들어내여. 이제 위주의 brings. 패키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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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하게 기원이 찍어오던가? 패키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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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... 붕괴가... 붕괴가 아무도 없어 앙금전에 뭔가 미스가 많이 떴다 아이쿠